오디어스몬의 노모오티어스 그리너 나와요. 기타가 울부짖는다고 표현을 밖에 못할 것 같은데 이러려고 사는거고 이러려고 쓰는거죠 힐링톤 덤블 오버드라이브 스페셜이구요 힐링톤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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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료 마지막으로 네 R R R R R R R R 네. 진짜 정확히 앨범에서 듣던 그 소리 그대로 나는 거죠. 이 픽업 자체가 딱 그런 소리라. 그쵸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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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